소금이랑 기름이 전혀 없잖아요 다이어트로 뜨는 키워드가 새싹보리 새싹보리 추출물을 발효간장이랑 이렇게 잘 버무려가지고 집에서 엄마의 손맛을 너무나 간편하게 그리고 영양을 꽉 채워서 먹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살도 안 찌지 맛있지 건강이 좋지 국도 엄청 질에 계란도 들어가 있고 파도 들어가 있어요 동결건조를 시켜가지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본연의 맛 있지 그 식감 그런 것들을 엄청 질마를 집중하고 있죠 매콤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약간 이게 시원한 맛이 있어요 회사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좀 제때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자극적이지 않은 기운을 주시는 거 정말 추천 음 아멘